항상 이렇게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연극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쉽지 않았던 인생인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저는 뭔가를 했어요. 왜냐하면 저는 지금 배우로서 지금 이 단계에 와있지만 저는 아직 완성형이 아닙니다. 아직도 제 꿈은 배우입니다. 공부하면서 좀 힘들 때가 많은데 이렇게 딱 맞는 것도 아니고 목걸이 연기자인데 열정에 비해서 재능이 안 떨어지면 열심히 하세요. 버티세요. 그리고 나중에 같은 무대에 서요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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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